이곳에서 가고싶어 가임마 이쪽으로 가는게 아니죠 이쪽으로 가는게 아니죠 이쪽으로 가는게 아니죠 뭔가 있는데 탁탁탁탁 잠시 뭔가 있는데 아니 간판을 왜 떼어가는거야 얘는 도둑이라고 하지만 간판을 왜 떼어가지 자 이쪽으로 오고있는거 어? 여기도 간판있는데 도시 유적의 현판 도시 유적의 현판 도시 유적의 현판 도시 유적의 현판 자 먹을것도 먹어 줘야 저런 낙엽도 소리를 내는 그거 중 하나구나 저거에 도시 유적의 현판 도시 유적 도시 유적 뭔가 폭동이 날 분위기인데? 어...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없나? 저기 지나가긴 싫은데요? 자 자 자 자 자 요오 시골드나있네 요오 오 이 시골드나있네 그래봤자 화살한개값도 안되요 아 여기 뭐야 이거 얻으려고 온거야? 나 나가려고 온건데 자 아 내가 돈만 버렸잖아 저쪽이에요 돈만 버렸잖아 저거 밧줄 화살 꽤 비싼데 75골드였나? 개당 지금 하나밖에 없어 이제 남은것도 그레이스톤 플라자 왠지 잘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거 같은데 그레이스톤 플라자에 있는 사람들은 그레이스톤 플라자에 있는 것들은 제이콥에게는 못돼요 오 오 오 오 오 어케 왜 네 나 liśmy 워라구 음 Goth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간 다음에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 깜짝이야 여기 저기 아 저기 아니군요 아 나 내 집인 줄 알았어 나 말고 또 있다고 자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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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어 이쪽으로 못 가는데 네 어차피 상관없어요 어 뭐야 아니 들키면 끝나는 게임이야 전투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 은신공격 빼고 나 왜 듣고 가지 강아지가 있네요 자 이쪽까지 빛이 어오씨 간당간당하다 오오 저 불이 깜빡깜빡 거리는구나 이쪽으로 말고 딴 데로 가볼까 이쪽으로 말고 딴 데로 가볼까 이건 뭐지 한번 당겨볼까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냐 오오오 고맙습니다 오오오오 이쪽으로 가는게 맞는데 아 뭐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자 뭔지 모르지만 일단 해보고요 아아 나 차 여기도 강아지 있어 이게 사전정보가 없으면 이렇게 못 맨날 찍혀 여기 표식해 놓은 표식해 놓은 뭐 그런 기능이 없죠 아아 아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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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광님 어서오세요 야 정말 빨리 움직여 여깄다 야 야 빨리 움직였네 생각해보니 저는 그 집을 전화하지 않는다 알겠군 기억해 이스크릭은 이곳을 직접 만들었다고 흔들끼리 마찬가지 마찬가지 현장 학생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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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낮에 이끌어 자 여기서 어떡하지? 올라갈 수 있는 아 여기 있구나 아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 어디로 가야될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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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의미입니다. 이 문을 뚫려야 할 수 없으면, 이 문을 뚫려야 할 수 없을 것입니다. 이 문을 뚫려야 할 수 없을 것입니다.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? 어떻게 하긴? 면도칼? 아니 토끼잖아 아 얘 처리한 의미가 없는데? 이러면 아 얘